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니오를 이야기했었는데 그 부족한 부분과 전기차의 변화가 생각해로 한번 변하기 시작하면 급변하게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테슬라 주식이 꽤 많이 내렸죠. 그러나 그동안 워낙에 쉬지 않고 왔기 때문에 어느정도 조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5일 정도의 그래프를 보면 아직 5일 전으로 돌아가지도 못했습니다. 5일 전에는 700불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하루는 많이 내렸다고 할 수 있지만 지나 오른거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거구요. 그에 반해서 제가 어제 니오를 살짝 좀 비판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댓글에서도 진짜 잘 알려주셨듯이 잘 분석해서 이야기하면 주식은 그와 반대로 오르는 물론 장후에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걸 고려해도 6%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은 역시 니오가 내놓은 새로운 세단에 또 이렇게 기대를 거는 모양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제도 기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아 또 부족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면 어제는 이제 배터리 부분만 저 지금 퀀텀 스케이프도 있고 다른 회사들은 다 2024년 빨라야 2024년 25년인데 이 회사는 지금 솔리스테이 배터리를 2022년이라고 좀 허무 맹랑할 수도 있지만 원래 이건 목표니까요. 회사가 좀 포부를 크게 갖는다고 좋게 보면은 그리고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화답을 했고요. 거기다 플러스 이제 자율주행 측면에서 댓글에서도 잘 알려주셨듯이 지금 800메가 픽셀 카메라와 라이다에다 센서를 더 많이 두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위해서 더 많은 센서를 투여하고 그 각 센서마다의 퀄리티를 더 높여서 자율주행을 더 이제 하겠다라는 목표죠.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니까요. 물론 그게 이제 그 근실이긴 하지만 그래서 당장 뭐가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목표가 아주 멋있지만 이렇게 하면은 컴퓨터 파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아직까지 제가 조만간 차세대 반도체에 대해서도 시간이 된다면 정리해서 올릴 생각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효율이 좋은 반도체를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변하려면은 이제 퀀텀 점프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센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센서 자체에 얻어오는 새로운 정보들이 자율주행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주겠지만 그걸 다 모아가지고 수집해가지고 판단하고 그거를 잘 정리해서 생각하게끔 그 머신이 하는 거는 그게 또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엔비디아로 한번 뭐 믿어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쉽게 달성될 수 있는 목표면은 다른 회사들도 다 이야기를 했겠죠. 좀 더 남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목표를 이렇게 제시해야지 요즘은 이렇게 화답도 받고 그러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정리하면 이거는 진짜 댓글에서 잘 알려주셨듯이 달성되기 쉬워 보이진 않고요. 아니면 배터리를 엄청 소모할 것입니다. 그나마 니오는 그리고 차를 만드니까요. 그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긴 합니다만 이렇게 실체가 없으면 파는 물건이 없으면은 오늘 테슬맘 왕창 내려간 게 아니라 퀀텀스케이프도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퀀텀스케이프는 제가 그때도 예측했듯이 이거 완전 롤러코스터입니다. 그리고 니오의 이런 역사를 보면은 니오도 좀 붙임이 있었습니다. 이거 보면은 초반에 중국이 물론 이 배터리 수압 기술을 쓰기 때문에 보조금에 의해서 좀 더 자유로울 뿐이지 그렇다고 보조금이 무슨 천년만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중국이라도. 보조금 컸대니까 내려가게 되고 여기 공장 증설에 대한 계획을 처리한다든지 배터리 리콜이라든지 떨어질 때마다 내려왔다가 새 모델들 딱히 새 모델들은 아니지만 약간 변형된 모델들을 내놓으면서 다시 이렇게 반등에 성공하는 물론 그러면서 배터리 수압 스테이션을 많이 개설하고 이래서 돌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을 겪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제 이 기사를 제가 소개를 안 시켜드렸는데 이게 약간 바로 좀 약간 그래도 다시 들어보면 강한 오조로 얘기했던 게 자꾸 미국에서 짐 크레이머도 그렇고 니오가 테슬라 다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다음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는 생각이 되지 전혀 않아서 그래서 어제 그런 미국의 자동차 시장을 이야기한다든지 테슬라와는 좀 방식이 좀 다른데 테슬라는 굉장히 혁신적인데 니오도 물론 혁신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약간 뭔가 남들이 좋다라는 거는 다 갖다 붙여서 목표를 설정한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 이룬다면 좋겠죠. 근데 뭔가 테슬라와는 뭔가 새로운 느낌이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테슬라와 같이 셀투바디를 한다든지 직접적으로 배터리를 양산한다든지 그런 규모의 경제 그리고 테슬라의 그런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 제가 더 좋게 보는 이유는 지난 우리의 그런 기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그래프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보면 다 콩나물같이 이렇게 서 있죠. 한 번 혁신이 좀 일어나게 되면 급속도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보급이 되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청소기, 냉장고, TV,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한 번 땅 터지면 미국에서는 그 순간 순식간에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다 직선으로 그리고 그런 게 일어나기 전까지가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한 5% 정도가 시장이 한 5%까지 개화라고 해야 될까요? 5%의 그런 마켓 점유율이 올 때까지는 약간의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트렌드를 보이다가 5%가 딱 넘으면 다들 수직 상승한다는 거죠. 이런 기술들은 패스트 팔로워로도 어느 정도는 성공할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차만 팔질 않죠. 플랫폼을 아예 팔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엄청나게 변화한다면 테슬라의 상승세는 앞으로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파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다 확률적인 얘기입니다. 당연히 배터리를 만들 재료는 사실 충분하나 이거를 가공하는 게 문제입니다. 프로세스는 좀 더딜 수가 있기 때문에 병목 형상이라든지 배터리 생산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다 프로세스 재료는 충분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네이처 논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소개시켜 드렸을 때 광물들은 충분한데 그거를 정말 빨리빨리 우리가 필요한 퀄리티만큼 빨리빨리 가공해서 배터리로 올 수 있냐는 거는 약간 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자기가 이렇게 직접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이겠죠. 자기가 이제 이걸 개화시켜서 이미 자기는 플랫폼을 다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만약 수직 상승하게 되면 온전히 그 과실과 여러 가지 사회에 미치는 파워 효과들을 자기가 다 흡수할 수 있겠죠. 지금 루시드 모터도 조만간 스펙으로 스페셜 펄퍼스 약간의 우회적 상장으로 전 느껴지지만 조건부 어떤 스펙을 통해서 루시드도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열심히 딜러도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 딜러쉽도 열고 있는데 그 딜러쉽이 굉장히 테슬라를 비슷하게 하니까 딜러가 없이 지경으로 팔지만 좀 고급스럽게 그래서 좀 판매대수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니오도 그렇고 루시드모터도 그렇고 지금 인기 있는 SUV가 아니라서 얼마나 판매 신장을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분발을 해줘서 빨리 요 시장 5% 아직 전기차 시장이 전세계적으로 5% 평균적으로 5%에 도달하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열심히 해서 5%에 이런 딱 도달해서 마치 화학 반응의 액티베이션 에너지 같이 그거를 딱 넘겨줘서 이렇게 빨리빨리 전기차가 보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 마이클 버리가 숏을 쳤다고 근데 제가 이거 사실은 지난 영상 말고 그 전 영상에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단어가 하나 빠져서 이분이 사실은 친데 또 친 겁니다. 대단하신 분인데 아 숏을 이렇게 점점 크게 크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은데 이분이 왜 스타가 됐는지 다시 한번 제대로 알려드리면은 서프라임 모기지 때 그 숏을 맞춰서 돈을 많이 버셨거든요. 그때 얼마를 벌었는지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2007년 당시에 본인은 100밀리언 달러 정도로 벌고 한 천억 좀 넘겠죠? 그리고 이분 투자자들 전화가 빗발치는 상황 속에서도 문 닫고 그걸 다 이겨내신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 투자자들한테 돈을 벌어다 줬는데 그게 750밀리언 달러입니다. 거의 1조원 가까이를 자신을 믿고 투자해 주신 분들한테 이걸 거의 그 정도로 돌려줬으니 스타가 될 만하죠. 물론 지금에서의 이런 워낙 큰 자산가들을 보면은 천억이 그렇게 크게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거 2007년입니다. 14년 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14년 전 천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충분히 스타가 되실만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다시 정리해드리지만 미국에서 자꾸 넥스트 테슬라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약간 그래서 약간 강한 어조로 비파했던 건데 정리하면 테슬라는 확실히 다른 전기차 회사하고는 결이 다른 게 그래도 현재 지금 미국 내에서 경쟁자 없이 혼자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독보적인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니오가 아무리 중국에서 고급 세단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판매되어 수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중국에는 니오뿐만 아니라 샤오편, 리오터라든지 여러 경쟁사들도 있고 테슬라도 직접 중국에서 팔고 있습니다. 거기다 다른 내연기관 회사들도 있겠죠. 중국에는 경쟁이 좀 치열한데에 반해서 미국 시장은 그렇게 경쟁이 전기차 있어서 치열하지 않은 면도 있었기 때문에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